황사 유입 소식에 미세먼지 상황 걱정되신 분들 계셨을 텐데요. 어제까지는 황사의 영향으로 공기질 상황에 예의주시해야 했지만 오늘은 제주도는 대기상태가 양호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이 예상되는데요. 오늘 낮 동안 하늘도 맑아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바다에서는 시야가 뿌연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제주도 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는데요. 선박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밤부터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5에서 10mm로 양은 많지 않겠지만 천둥, 번개가 치면서 일시적으로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는데요. 밤사이에 시설물 피해 없도록 미리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체로 날이 맑다가 저녁부터 차차 흐려지겠고요. 밤부터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산지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밤부터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북부지역 15도, 남부지역 17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 정도 높겠습니다. 북부와 동부 23도, 남부지역은 22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지역도 종일 날이 맑겠고요. 밤사이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동안 해상활동하기 무난하겠지만 밤부터는 해상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전해상에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 중으로 물결이 4m로 매우 높아지게 했는데요. 밤사이에 조업하거나 운항하는 선박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에 비가 그친 후에 모레 새벽에도 짧은 시간 동안 비가 지나겠고요. 이번 주말 동안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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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